DCC ENT, 보스 같은 것만 신경쓰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IP를 활용한 다양한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큰 무대 행사를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공연장 쪽으로 가보시도록 천천히 이동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퍼끈한 공연, 그리고 편집한 축복까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치려고 박근하게! 아도리스는 단계 연기 중인 플랫폼에서의 조회수는? 1.4% 아니요 천천히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단행본 세트 단행본 세트! 단행본 세트! 미안합니다 아는 학생들에게 터플링을 받게 되는데 이 장면이 나오는 회차 39 아닙니다 235 235 천천히 이동합니다 2.4% 브릿속 이용권이 많아 2 자고 대기겠습니다 3.4% 너무 많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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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DRW 밴드에 공연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입니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 국제 웹툰 페어 DCC 초케이스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흔히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와 팀 DRW라고 합니다 함께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자 주인공이 기억을 잃어서 이제 남자 주인공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안타까운 작품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가질까 약속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담아줬습니다. 한성노라는 곡이 DCC와 BRW의 첫 만남 이 곡이라서 부를 때마다 좀 설레거든요. 카메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아까 받으신 것과 다르게 싸인이 했습니다. 이번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군터 어느 플랫폼에서 견제되고 있을까요 네이버 웹툰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웹툰에 무슨 요일일까요 하나 둘 셋 화요일 웹툰 맞습니다. 저희 생각날때마다 DCC 여쭌하고 드루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필말과 드려드리고 저희는 희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ørg 네이버 웹툰 미래를 위해 슬픔을 잃어버리게 저는 이제 들어와 계약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울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좋았어요. 노래도 진짜 너무 좋았고 아, 드럼이랑 일렉이 있다. 마장이 막 붉거리인 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6년 동안 아동에서 주워했는데 노래 불렀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이 CD는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실 건가요? 저 가보로 간직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열심히 가세요. 순전히 진짜, 속된 말로 돈 받고 온 건데 진짜 끝에는 너무나도 만족하고 가요. 벌써 구성이 너무 하찮고 또 즐길 거리도 너무 다행했고요. 밴드분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기스 씨랑 함께 협업하셔서 드로하 밴드로 만든 그 OST 곡들도 집에 가서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광고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네요, 진짜. 진짜 재밌는 날이었어. 고생 많으셨어요. 많으셨어요. 너가enne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